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홍시에서 출판된 타니아의 작은 집입니다. 여러분은 정리정돈을 잘 하시나요? 저는 한꺼번에 해치우는 편이고 하고 나서도 2%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정리정돈 잘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이 책의 작가인 가도쿠라 타니아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 아빠와 독일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주거공간을 친숙한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는 방법이나 독일인 특유의 합리적인 생활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산문으로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어서 아, 이것을 설명한 거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쉽고 일본인데도 내부 공간은 유럽같은 느낌이 드는 어머니 집이 역시 공간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니 제가 사용하는 공간은 뭐라고 쓰기 부끄럽네요. 차분하게 자신의 공간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타니아의 작은 집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타니아의 작은 집 가도쿠라 타니아 프롤로그 지금까지 이사를 스무 번도 넘게 다녔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정근 때문에 옮겨 다녀야 했고 독립한 뒤에도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해나간다는 건 매우 설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적응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기도 하죠. 매번 바뀌는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 공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언제나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낯선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우리는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새로운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어야 해. 먼저 집을 아늑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독일 사람들은 집에서 지내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든 혼자 사는 사람이든 집에 손님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일도 많습니다. 초대라고 해서 꼭 손님을 대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집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집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몸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책에 이사를 되풀이하며 제가 스스로 터득해온 인테리어 방법과 독일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집 꾸미기 아이디어 그리고 독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담았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생활을 아늑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얼마 전 모델하우스를 구경했습니다. 신축 공사 중인 남편의 고향집이 어떻게 지어질지 볼 수 있는 자리였죠. 모델하우스에서는 방문자를 위해 선물로 접시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저에게도 선물 상자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이미 접시가 충분했죠. 받더라도 쓰지 않을 것 같아 사양하자 그럼 세제를 선물로 줄 테니 받아가라고 하더군요. 그 역시 거절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은 여기저기 공짜로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주는 대로 모두 받다 보면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이 집에 쌓이게 되죠.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같은 물건이 몇 개씩이나 있으면 보관 장소도 부족할 뿐더러 언젠간 써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의 부담마저 커집니다. 누군가 언젠가는 쓰겠지 라는 마음으로 받아오는 물건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딱 좋습니다. 그 언젠가를 위해 물건을 관리해야 하니까요. 바로 내일 쓰게 될지 아니면 1년 뒤가 될지 알 수도 없는데 그 시간 내내 그 물건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기억해둬야 하는 거죠. 저희 집에는 수건이 가족 각자가 쓸 만큼과 손님용으로 둔 여분 몇 장밖에 없습니다. 할인 행사를 할 때 대량으로 사놓고선 이사할 때까지 포장도 뜯지 않는 것을 발견한 뒤로는 당장 써야 하는 게 아니라면 미리 사두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침대보 역시 지금 사용하는 것과 예비용 두 장만 있습니다. 수납장소 정하는 법 독일 사람들은 연락 없이 손님이 찾아오더라도 흔쾌히 맞이합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는 집이 언제나 깨끗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항상 청소에 대한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요령은 우선 모든 물건에 수납장소를 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사면 가장 먼저 어디에 수납하는 게 좋을지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할 물건일지를 고려해 사용할 장소에서 되도록 가까운 곳에 보관합니다. 아이들 장난감이라고 꼭 아이들 방에 보관할 필요는 없겠죠. 엄마가 일하는 주방에서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많다면 장난감은 주방에 두는 게 편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물건의 수납장소를 정해둡니다. 저희 집 현관의 신발장 위에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열쇠를 놓아줄 수 있는 보관함과 외출할 때 휴대용 휴지를 챙겨갈 수 있는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또한 얼룩 방지용 컵 받침들은 상자 속에 넣어 티테이블 위에 보관합니다. 베란다 청소용 솔은 베란다 문 옆에 걸어두고 스펀지와 행주는 싱크대나 세면대 밑에 넣어도 바로 꺼내 청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릴 때 살던 집이나 독일 할머니의 집에서도 모든 물건에 정해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 자리를 알고 있어서 물건을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두었습니다. 가위를 다 쓴 뒤에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는 가위를 끈에 묶어 서랍에 달아두셨죠. 이렇게 해서 다 쓴 물건은 꼭 제자리에 돌려두는 습관이 몸에 뱉습니다. 주방 도구는 채소 안의 것만 주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넓은 주방이라면 필요한 만큼 주방 도구를 갖춰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좁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죠. 저희 집에서는 꼭 필요한 주방 도구만 갖춰놓고 사용합니다. 과자나 서양 요리를 자주 만들기 때문에 대형 오븐은 필수 남편이 즐겨 마시는 에스프레소를 위한 커피 머신과 차를 끓이기 위한 전기 주전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놓아도 이미 주방은 포화상태 더 이상 무언가를 놓는다면 작업 공간이 너무 협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 결국 전자레인지를 포기했습니다. 남은 밥은 냉동시켰다가 죽을 만들고 냉동한 고기는 일찌감치 냉장고에 넣어 자연해동시킨 후 냄비에서 데우는 식으로 전자레인지를 대신합니다. 전용 찜통도 없어 찜요리도 간이식으로 합니다. 어패류나 만두를 데울 때에는 프라이팬에 젓가락 두 개를 넣고 위에 접시를 올려놓아 프라이팬에 물을 부어 찜통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찰떡도 간이참통으로 만듭니다. 깊은 냄비에 물을 조금 붓고 팔팔 끓인 뒤 냄비에 소쿠리를 넣고 젖은 행주를 깔아 찹쌀 반죽을 넣으면 됩니다. 구이 전용 펜도 없어서 생선을 구울 때는 일반 프라이팬을 사용합니다. 닭꼬치나 꽁치구이를 할 때에도 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부어 굽습니다. 프라이팬을 이용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오히려 태울 염려가 없이 맛있는 구이 요리가 완성됩니다. 프라이팬에 냄새가 밸까 걱정될 때에는 유산지를 깔면 됩니다. 조류용 냄비로는 큰 냄비 하나와 손잡이가 달린 작은 냄비 두 개만 사용하고 프라이팬도 폭이 넓은 것과 좁은 것 하나씩만 둡니다. 이렇게만 있어도 여러가지 요리를 만드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집은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어머니는 일본인 남편을 따라 40여 년 전 독일에서 건너왔습니다. 남편의 잦은 정근으로 일본, 미국, 독일과 그 외 많은 나라에서 생활해왔지만 어디로 옮겨가더라도 가족이 생활하기 편한 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언제나 편안한 곳이어야 한단다. 독일에서는 집 수리와 개조는 스스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풍토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독일인이라면 일요일마다 목수가 되어 선반 수리 정도는 뚝딱 해치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쉬는 날이면 골프를 즐기시는 전형적인 일본 사람이었죠. 전문가에게 맡기면 원하는 이미지대로 구현되기도 힘들고 비용도 부담스러워 어머니 스스로 하는 DIY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서 집을 개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터 수리 계획이 산처럼 쌓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독일에 사는 여동생이 독일인 남자친구와 함께 일본에 놀러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때다 싶어 이 장롱 위에 선반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고 흘러가는 말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런 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대답하며 곧바로 도큐엔지에서 재료를 사와 눈 깜짝할 새에 선반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기가 쓰기 편하도록 집을 고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 후 지인에게 DIY가 취미인 사람을 소개받은 뒤부터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집 개조에 매진하셨습니다. 부인을 따라 일본에 온 네덜란드 사람 일본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도 주말이면 집으로 불러 여러 가지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는 거죠. 일본의 전문가에게 집 수리를 맡기는 게 더 완성도 있는 작업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들 것이며 전문가에게 세세하고 실험적인 일을 요구한다는 것도 주눅이 드는 일일 테죠. 어머니에게는 꼭 완벽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고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여력이 안 될 땐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집은 계속 변화해갑니다. 독일러로 거무틀리흐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이나 레스토랑 같은 공간이 매우 쾌적한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포근하고 느낌이 좋은 분위기를 발견했을 때 주로 사용하며 독일 사람에게는 집이 거무틀리흐라고 불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칭찬입니다. 이 칭찬을 듣기 위해 어머니의 DIY 생활은 계속됩니다. 현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사한 일본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계속 지내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다섯 가족이 모여 살았지만 지금은 부모님만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때로는 실패도 하면서 두 개의 방과 거실이 있는 집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꾸며가며 인생을 즐기십니다. 눈 뜨면 환기부터 하는 사람들 몇 년 전 겨울 함부르크에 있는 한 호텔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때입니다. 호텔 앞에 정차한 택시가 손님을 내리더니 트렁크를 포함한 모든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화의 날씨 속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 의아해했지만 곧 택시 안의 공기를 환기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온풍기를 켜 따뜻한 실내를 만드는 게 일본의 택시라면 차 안의 답답한 공기를 신선하게 환기해 손님을 맞는 것이 독일의 방식입니다. 독일의 하루는 창을 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창문을 열고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집 안으로 들이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람한테 차가운 공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 창문을 연 다음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몸에 닿지 않도록 다른 방에 있다가 환기를 마치면 방으로 돌아옵니다. 독일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차가운 바람을 쐬는 건 만병의 근원이라고 가르치며 환기하는 장소에 사람이 있는 것을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도 바람에 민감해 바람이 드는 자리로 안내받으면 다른 자리로 옮기는 일이 잦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바람 쐬는 건 싫어하는 반면 정원이나 테라스에 가는 것은 매우 좋아합니다. 정원의 테이블에서 아침 식사를 하거나 열을 식히며 저녁 맥주를 마시죠. 주말이면 테라스의 테이블에서 커피타임을 즐기기도 하고요. 영원한 태국의 세계를 마치지 않습니다. 학교의 세계를 마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